고구려 25대 평은항 32년 590년 은근 효시하여 성할은 부지런할 건 은근은 야단스럽지 아니하고 꾸준하다는 뜻입니다. 새벽효 보일시 효시는 깨달아 알아듣도록 타이르는 것입니다. 성할은 부지런할 건 새벽효 타이럴 효 보일시 수고조가 외교문서로 말하였다. 은근히 타일러 허왕 자신이니라 허락할 허 바랄 허 임금왕 평은왕입니다. 스스로자, 세신, 기이, 어조사, 이, 뭐, 뭐, 할 뿐으로 해석합니다. 크락할 허 바랄 허 임금왕 스스로자, 세신, 기이, 어조사, 이, 임금이 스스로 새로워지기를 바랄 뿐이다. 왕 덕서 황공하여 임금왕 평은왕입니다. 어들덕, 걸서, 두려울 황, 두려울 공, 황공은 지이나 위험에 눌려서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임금왕, 어들덕, 걸서, 두려울 황, 두려울 공, 임금이 그를 받고 황공하여 장, 봉표, 진사, 이, 미가 하니라 장수장, 장차장, 밧덜봉, 겉표, 표문표, 외교문서입니다. 배풀진, 사례알사, 말리얼이, 안일미, 실과과, 이룰과, 장수장, 장차장, 밧덜봉, 겉표, 표문표, 진사진, 배풀진, 사례알사, 말리얼이, 안일미, 실과과, 이룰과, 장차, 문서를 올려 사례하려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왕 제2, 32년 동시월에 훙한이라 임금왕, 평원왕입니다. 이슬제, 자리위, 석삼, 열십, 두이, 해년, 개울동, 열십, 다를, 임금이 제2, 32년, 590년 10월에 죽을 훙, 죽었다. 호활평언왕하니라. 이름호, 가로활, 평평할평, 언덕원, 임금왕. 이름호, 가로활, 평평할평, 언덕원, 임금왕. 왕호를 고구려 25대 평원왕이라 하였다.